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중국 백통신원 리저트 방문 논란과 관련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지사가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김경학 의장은 전반기 의장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도지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또 도지사가 솔직하게 말했다고 하는데 도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.